안녕하세요 전무아밥 군산에 왔답니다 근데 여기가 오시는 호피가 또 한 점이 있네요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보내드릴게요 코피가 나왔라니깨 잘 나오네요 이쁘게 잘생겼네요. 청양고추 여기도 커피가 한잠있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파요? 슬람마 이리와봐 좀 도와줘 아 쬐까나네 아이고 흐림도 하고 보이다네 아이고 진짜 재밌다 이거 뭐여 이렇게 호랑이가 많아서 처음 봤네 진짜 호랑이군이야 호랑이군 아이고 재밌어라 이거 뭐여 아이고 이렇게 많은거 처음 봤네 아이고 이렇게 많은거 처음 봤네 너도 들어가게 너가 싸우고 어떻게 이렇게 밀대 어 아아 엉마매 하네 엉마매 지금 어떻게 밀대 아 엉마매 아 아 가슴소 빨리 와 빨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린 거 막 들고 왔어 집 좀 멋있네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